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자리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4.3 보궐선거 열기가 정말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거 당일에 저희가 개표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시청률이 정말 높게 나왔거든요. 제가 시청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결국 시민들의 관심이 더 높다는, 정말 높다는 반증일 텐데 그래서 내년 총선에 대한 기대감도 참 높은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게 내년 총선에서도 이번 선거에 나선 분들이 또 재격도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사실 성산구 같은 경우는 진보정치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7대, 18대 때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의원이 당선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여영국 그리고 그 직전에 20대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당선이 됐었어요. 연속적으로 됐었는데 딱 한 차례 강 전 의원이 19대 때 당선이 됐는데 그때를 보면 진보 세력이 이렇게 표가 갈리면서 표가 결집을 못했는데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사실 이번에 강기훈 후보가 낙선이 됐지만 아주 작은 표차로 낙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프랑카도 걸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프랑카를 건다는 것 자체가 낙선 인사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다시 나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힌 거고 분위기가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도 조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주목할 만한 게 지금 대한외국당 진순정 후보가 0.89% 사실 우리 쪽은 무의미한 숫자로 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결국은 캐스팅 보드를 진순정 후보가 지었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선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보수 그리고 또 진보 세력이 통합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역시 똑같은 대결 구도가 재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성 통영 같은 경우는 23.4% 차이 꽤 큰 차이로 승부가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평가가 많은데 사실 지금 변수들이 일단 정 의원이 선거 전에는 지역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점 그래서 어떤 행보를 하느냐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통영고성은 지금 집권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영향력 무시할 수 없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통영고성권에서 여야가 1대1 대결 구도가 아니라 지금 현대 야당 쪽에서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무소속 후보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이제 결정적 변수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드러난 게 아까 좀 전에 정 후보는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이제 표를 얻었잖아요. 반면에 양문석 후보는 꽤 알려진 인물인데다가 이번에 토론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어떤 평가를 잘 받았어요. 지역 전문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가 안 나왔거든요. 이게 조직력이 좀 약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보강을 한다거나 하면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직 총선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긴 했습니다만 여러 후보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다면서요. 방금 교수님 설명을 했는데요. 정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분석하기도 어렵죠. 내년 총선까지는 1년이 남았는데 통영 고성의 경우에는 득표율이나 어떤 조직이나 또 정정식 국회의원 당선자와 황교안 대표 간의 특수적인 어떤 관계 뭐 이런 걸 볼 때는 내년에 공천도 아마 유력할 것이고 출마도 당연히 하겠죠. 문제는 이제 성산구인데 강기훈 후보는 지금까지 4번을 출마를 했습니다. 내년에 출마를 한다면 5번인데 이번에 이제 아깝게 낙선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5번째 도전을 해서 자기가 한번 어떤 건폐지를 탈고 싶은 욕심이 아주 강하게 보이는데 그렇지만 정치는 흔히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창원 성산구는 전국적으로 정치 1번지로 불린 만큼 아주 관심도 많았고 판이 굉장히 커졌죠. 맞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또 다른 인물이나 거물 정치인이 등판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조심스러운 예측이지 마라. 이미 언론에서도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라든지 김태호 전 도지사 뭐 이런 분들의 출마도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이 되는 분이 이제 당연히 뭐 이분은 출마를 하시겠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으니까. 영국 국회의원이죠. 뭐 이분은 뭐 당연히 출마가 예상될 것이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이번에 민주당이 양보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내년에는 민주당에 양보를 할지 또는 자유한국당에서 새로운 거물 정치인이 등판할지 뭐 이런 것들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내년 총선이 참 더 기대가 되는 이번 보괄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는 각 당이 좀 어떤 전략으로 민심에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정의당 입장에서도 사실 뭐 좀 힘들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또 여당 지지율 하락을 좀 반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성산구는 진보 정치 1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여줬다시피 굉장히 아슬아슬한 신승을 했는데 결국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중도층을 누가 많이 끌어안느냐에 승패가 갈릴 거를 보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에 민중당이 3.79% 받았단 말이에요. 앞전에 받았던 거에 보면 거의 몰락에 가까운 건데 현 정권이 굉장히 어떤 진보세력의 우호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무가내 식으로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극좌 성향을 계속하다 보니까 표를 잃지 않았나 싶어 일 냅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 중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질 거라고 예측을 못했는데 여기까지 따라오게 된 건 보수 측이 급속도로 결집을 했다는 거죠. 과거 회귀 쉽게 말해서 자유한국당은 역시 극우 프레임으로 계속 가니까 표가 모이는구나 하고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그쪽 극우 프레임으로 갈 확률이 높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전략을 짤 확률이 높고 민주당 쪽에서는 진보와 보수 대결구도로는 승산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중도층을 아우르고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계속 해왔던 보편적 복지 이것들이 얼마나 지금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때가 됐거든요. 보편적 복지를 했더니 서민 생활이나 경제가 좀 좋아지더라라든지 그런 수치하고 그 다음 경남의 제조 산업이라든지 경제가 지금 와이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내년 총선 동안 1년 동안 얼마나 그런 프레임들 또는 그런 것들 비전을 보여줄지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년 총선의 결과가 좀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장일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장점이 한 가지 있으면 단점도 하나 있단 말인데요. 최근 경남 곳곳의 시내와 도시 외곽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회전교차로 역시 일장일단의 양변성을 갖고 있는데요. 회전교차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성 인지와 홍보에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저는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다니다 보면 요즘에 확실히 회전교차로가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단순히 느낌만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 뭐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정부는 이제 교통사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작년까지 전국에 498개를 설치했고요. 올해도 확대를 해서 71개소를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의 방침은 회전교차로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정북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회전교차로는 더 설치가 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앞으로 확실히 좀 더 늘게 될 텐데 결국에는 회전교차로가 더 많이 생기는 이유 장점이나 이익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회전교차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신호 교차로. 신호등이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 쉽게 창원광장 그런 것들이 사이즈가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이게 도로교통법상에 교통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교통을 위해서 광장을 두는 건데 그게 이제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교차점광장이에요.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두는 광장인데 혼잡한 도로 교차 지점에서 신호 대신 이렇게 회전하면서 저기 건너편에 오는 상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호가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은 이게 회전뿐만이 아니라 입체교차로도 있고 지하로 가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교통섬, 도로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데 그게 동굴한 것에 해당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약간 498개에서 설치를 했는데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치를 봤더니 그러면 신호등을 다는 것보다 좋냐 나쁘냐 봤더니 2015년도에 교통사고 사상자가 2015년 147명에서 2017년도에 73명 50% 감소했고요. 절반 정도 줄었군요. 그 다음에 사망자나 중상자는 64%가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하게 개선 효과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렇게 사고뿐만이 아니라 교통 흐름 개선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얼마나 정체되느냐. 그것도 원래 설치 전에는 평균 29초였는데 지금 24초. 꽤 많이 17%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던데 회전 안에 교차하는 회전 반원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홍보가 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여 곳 할 건데 경남도 같은 경우는 6개 추가 그 다음에 3개의 기존 로타리라는 큰 것들 로타리를 회전 교차로로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다해서 경남도에서는 9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회전 교차로를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정체를 좀 막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 설명을 했습니다만 크게 보면 교통시간 단축 그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 이게 두 가지 목적으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는데 회전 교차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돼 있죠. 계속해서 원처럼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입로가 있고 진출료가 있는데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그리고 교차로에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진출로의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줄서기, 꼬리물기 이런 현상이 되어서 정체의 현상이 계속 증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전 교차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선 교차로보다도 못한 경우가 흔히들 발생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충분한 출구, 또 진출로가 확보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그렇지 못한 게 창원대 뒤에 있는 회전 교차로라면서요. 제가, 저는 이제 또 유럽에서 자동차를 많이 해서 충분히 경험을 했었는데 정말 극히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가 창원대, 이게 국도 25호선이고 이게 회전 교차로고 창원대 들어가는 쪽, KTX 가는 쪽인데 원래 이 회전 교차로가 4개 정도 거리가 제일 적당하고 5개 이상 넘어가면 효율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이게 얼핏 보면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네 개인데 이 뒤로 이쪽 국도로 올라타는 게 두 개가 또 있어요. 그럼 총 6개인가요? 6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다가 회전 공률이 되게 짧잖아요. 경사도기 때문에. 저도 이용을 좀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작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처음부터 저는 좀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건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다 싶었어요. 근데다가 이 회전과 우회전 회전하는 반경이 또 비슷합니다. 이 회전하는 게 메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판단하는 데 힘든 건 순간적으로 운전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위험성을 좀 안고 있는 상태고 원래 이제 사실 우리 양 박사님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아까 국도에서 진입할 때 굉장히 고속국도거든요. 근데 고속국도에서 갑자기 이쪽은 보이지가 않아요. 회전 교차로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차들이 정체 꼬리물기 쫙 돼 있으면 일반 도로 위에서 멈추던 것하고 상황이 전혀 다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창원시가 그래서 이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1월에 새로 개선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해서 4, 5월에 개선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복잡한 상황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창원대 뒤에 있는 이 교차로의 경우에는 보행이 전혀 없는 곳이라서 좀 다행인데 보행이 좀 많은 곳, 학교 인근에 있는 교차로는 좀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지금 창원대 같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국도 25선 쪽 말고 경남도청 쪽, 경찰청 쪽에서 진입하는 이곳은 간격도 굉장히 등간격이고 오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 등간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아주 균등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만만치 않게 또 위험 요소가 되게 많이 노출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다른 곳은 큰 걱정이 없는데 KTX 역사 쪽에서 내리막길로 질주하는 그 차량들이 속도를 늦추지를 않아요. 원래 이제 외국인은 무조건 일단 이 근처에 오더라도 정지를 했다가 가야 되는데 근데다가 창원대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경사가 가기 너무 급해서 이쪽 이제 우회 차량들이나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걸 직접 한번 운전을 해보면 마치 치킨게임이라 그러나요. 양쪽에서 차들이 이렇게 와서 먼저 피하는 사람이 그런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속도 제어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직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한 회전 교차로 근처에서 속도를 줄여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민의식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물리적으로도 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해줘야 돼요. 특히 KTX 역사에서 창원대로 회전 교차로 쪽으로 오는 쪽은 적어도 한 두 번에 걸쳐서 속도 저감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좀 운전자들의 인식이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인식도 좀 있거든요. 저도 뭐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봅니다마는 회전 교차로의 통행 방법에 대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직접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역시 전문가는 우리 유진상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있는데 회전 교차로의 통행 차량의 우선 끈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입을 하려고 있는 회전 교차로의 진입을 하려고 있는 차량은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운전을 하면서 끼어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운전하는 과정에 반드시 자기가 진출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측으로 빠질지 우측으로 빠질지 이걸 방향 지시등을 반드시 켜줘야 되고 우리는 흔히 깜빡이라고 그러죠. 보통 회전 교차로에 아직 법이나 제도가 여러 가지 정비가 안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여섯 가지의 통행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반드시 회전은 우리나라가 특이한 경우죠. 외국에는 좌회전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 그다음에 진입 차량은 회전 차량에 양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전 차량이 우선권에 주어지죠. 그다음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세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입할 때는 좌회전, 우회전, 신호 등을 방향 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되고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진출할 때도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회전 교차를 지켜야 할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말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인데 저도 창원시청합 광장 이용해서 출근을 하거든요. 오다 보면 진출입로를 먼저 나갈 때는 진출을 할 때는 깜빡이를 켜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다음 진출해서 나갈 건데 이게 깜빡이를 안 켜면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참 위험한 것 같은데 이게 아까 통행 우선권이 먼저 진출한 차량에게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오히려 또 사고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요.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서 등장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선진입, 선도착이 있습니다. 선진입, 선도착. 선도착이 있는데 선진입은 우리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 신호 바뀐다 그러면 일단 밟아요. 노란색 되기 전에 통과하려고 막 탐구 분들, 대규분 그렇게 밟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진입하고 나면 노란선에 진입하고 나면 범법이 아니니까 그게 선진입의 개념이고 선도착은 일단 아주 천천히 들어왔더라도 근처에 정지선이 되는데 도착하면 그 사람의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먼저 결승전을 빠른 속도로 통과한다고 우선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회전교차로가 2010년도에 만들어진 취지도 선 도착을 해서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먼저 진입하기 위해서 과속을 불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뒤따라 줘야 돼요. 일시 정지를 의무화시키는 그런 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추진 중인데 잘 해결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잘 안 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선진입, 무조건 그냥 교통신호 바뀌기 전에 밟는 이 선진입을 하게 된 건 1971년도에 일본 도로교통법을 따다가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온 건데 일본은 이미 진작 팽이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선진국들 전부 다 선도차 가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바뀐 거고 하지만 지금 법과 법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너무 미비해요. 제가 그 회전교차로 처음 생겼을 때 지금도 절반 이상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 우선권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프랑카드 잠깐 설치하고 한 1, 2개월 사이에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고 창원광장을 보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운전 실력이 각축장 같아요. 거기 무슨 각자 도색, 내가 실력 있는 운전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끼어들기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강 큰 사람이 먼저 갈 수 있고 소심한 분들은 계속 일기분 기다려야 되는 그것들이 일시 정지를 해서 해야 되는 선도착 개념이 전혀 지금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도를 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하고 사고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시그널 같은 것들을 많이 보조 자료로 활용해서 지금 매우 효율적으로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될 텐데 아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창원대 뒤 회전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 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럼 좀 제도적인 보완,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지금 법도 아직 정비가 아직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홍보도, 교통정책에 대한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이 많이 겪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혼란을 겪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원형 교차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전 교차로가 있고 하나는 로타리가 있죠. 그런데 회전 교차로는 통행 우승권이 회전 차량에게 주어지는데 로타리는 진임을 먼저 한 차에게 우승권이 주어집니다. 아마 여기서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 교통, 2016년도에 교통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약 절반 가까이 43.4%죠. 여기에서 로타리와 회전 교차로의 통행 방법을 전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죠. 앞서도 교수님이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은 기회를 갖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지만 회전 교차로는 상당히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따닐 때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 이유는 진입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차로에 오면 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과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통경찰도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할 때 진입을 누가 먼저 했느냐.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혼란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우회전 차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의원 입법을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부와 국회 간에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사고의 책임을 어느 쪽에게 물릴 것이냐. 이게 판단이 애매해진다고 해서 정부에서 아마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국제표준은 우측 차량 통행이 우선인데 우리나라도 통행방법을 빨리 국제표준에서 우측으로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통행방법이라든지 교통 어떤 상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좀 이해가 쉽게 가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꼭 첨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회전교차로에다가 무슨 동네 지역 상징 조형물 같은 걸 설치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되게 많은데 그건 굉장한 큰 오해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광장에 텅 비어놓은 이유는 건너편에 돌고 있는 차량을 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프랑스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에 아주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신 것 같은데 한적한 곳에서 가능한 거고 굉장히 작고 낮은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 도심에서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시야를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군요. 어쨌든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식을 지키는 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 통행의 비효율성과 위험성 해결을 위해 도입이 됐는데요. 결국 운전자의 통행 방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없으면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회전교차로의 순기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